죽는다 산책하러 갈까? 산책? 단풍 단풍 멈쩡 한풍이가 체력에서 밀렸네요 밀렸는데 잠시만 아시감만 시작한 아기인가 봐 10개월짜리 아기 어 오! 아기가 이긴다 뭐에요? 이거지? 이곳이 지옥이 아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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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노나 아녀 흐이 아이들야, 할아버지 보이고 아이들에 이걸로를 Telecom을 초대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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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하고 오니까 힘들지? 그래서 주저앉았어?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. 아.. 아.. 집에 오는게 좋아? 집에 오는게 좋아? 동거 좋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